김 기사님, 상원님 지금 나가십니다.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언니가 조심해야 돼요. 알았지? 눈 참 엄발란스예요. 당신이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난 덕분에 모든 걸 알아야 하고. 형님, 제발 치료받으세요.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. 자기가 한 집,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. 그게 누구든. 현 hardware 현amine 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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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